자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군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공직자로서 그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됩니다. 예비 공직자세요. 이미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나는 개인 홍길동 대한민국 국민인 홍길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비 공직자인 홍길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대한민국의 공직자. 우선 공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공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답변 사이사이에서 공직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인 공직 가치나 덕목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공직 가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직 가치. 세 개의 관과 아홉 가지의 특성.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느껴지는지를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 자격증을 따면서 어떤 어떤 걸 느꼈다 하시는 분들 그 답변 안에 애국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다문화 가정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 봉사활동 경험에서 이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여러분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자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역시 나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했죠. 도덕성과 청렴성 투명성과 청렴성은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익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아홉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공직 가치 체계도라는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개의 관과 아홉 가지의 특성. 이것이 잘 갖춰진 바로 선 참 공무원이 있어야지만 정부가 신뢰를 받고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국민이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공직 가치 체계도의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공직 가치가 바로 선 참 공무원의 시작으로 정부가 신뢰받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공직 가치가 바로 선 참 공무원의 시작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머릿속에 꼭꼭 넣어주세요. 이따가 응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공직 가치가 이 아홉 가지라는 단어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공직 가치 만들어 보면 됩니다.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식, 공동체의식, 자긍심, 헌법정신, 애국심, 사명감, 다양성, 헌신성, 개방성, 민주성. 국가관이 저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나눴을 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애국심에 들어갈 수 있고 역사의식, 애국심에 들어갈 수 있죠. 공동체의식, 민주성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단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의 공직 가치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공직관에 보면 전문성, 책임감, 효율성, 준법의식, 봉사정신, 소명의식, 투명성, 공정성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기술직 군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 가장 중요한 덧목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술직에 지원하시는 분들 자신이 사회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셨거나 수상 경험이 있으시면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공직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봉사정신 역시 들어갈 수 있고요. 투명성, 공정성과 책임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윤리관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나만의 공직관, 윤리관, 국가관을 찾아서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공직 가치라는 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자세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 그거를 사실은 묶어서 공통된 단어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나의 공직 가치. 사실 저는 군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직 가치를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공직 가치 두 가지 이상은 꼭 찾아 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 안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드린 예시 안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나의 공직 가치를 두 가지 이상 꼭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여섯 가지 의무,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외의 단골 질문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어떤 의무들이 있죠? 공무원이 꼭 해야만 하는 자세들에는 뭐가 있죠? 또는 대놓고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왜 물어보지 싶지만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공직자로서 얼마나 적성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평정 요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섯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 비밀 엄수,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는데요. 청렴의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이 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을 해서 관계가 있든 없든 향응을 수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잘 해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른 거는 더 못 사왔고 박카스라도 좀 같이 나눠 드시라고 두 박스 가지고 왔습니다. 시원하게 한 잔씩 드세요. 자 그러면은 아우 박카스는 김영란법에서 한 3만 원 이내니까 이거는 내가 마셔도 별 문제 없겠지.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실 건가요 여러분? 받지 말자는 거죠. 왜냐? 우리의 원래 업무가 뭐죠? 민원을 해결하고 또 나에게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내 업무라면 그 도움을 드리면서 해결해 드리는 거죠. 당연하게 내 직무를 하면서 나는 내 할 바를 한 거예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어떤 상품이나 먹거리나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아무리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도 받지 말자는 겁니다. 면접장에서는요. 그래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안 주셔도 되고요.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이랑 시원하게 드십시오.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밀 엄수의 의무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내가 들은 정보들 당연히 가족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말할 수 없죠. 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시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부대 내에서 그렇지만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나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비밀 엄수의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실의 의무는 우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복종의 의무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도 군무원은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복종의 의무라는 단어를 써서 충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복종의 의무는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관께서 위법한 지시를 내려요. 너무나도 명백히 위법해요. 그러나 저는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사분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예시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명백히 위법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저는 상관님께 찾아가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술 한 잔 다 했어요. 상관이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음주운전을 권합니다.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당연히 안 따르실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직무상 그런데 그게 정당해야지. 물론 부당한 지시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금 애매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건 개별면접 질문 설명 들을 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죠. 직무 내외 내가 일할 때 일하지 않을 때 바깥에서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업무 외의 시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뉴스 기사나 그렇지만 우리의 이 직장에는 군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굉장히 큰 징계를 받으실 수 있고 굉장히 큰 도덕성의 비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도박 강도나 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마약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시겠죠. 훌륭한 분들만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병사들 용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성 민원? 그냥 민원은 해결할 수 있어. 악성 민원은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갑자기 이 의무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면접장이니까 현장에서는 아 나도 사람인데 짜증내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면접장에서는 이 친절 공정의 의무 잊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청념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죠. 여섯 가지의 의무를 다 외우셔도 좋지만 만약에 뭔가 단어가 다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럴 경우에는 나에게 땡기는 의무들 몇 개 기억해 두세요.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 복종의 의무 기억하기 쉽고 우리 어쨌든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내 스스로 성실의 의무 하나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념해야 되잖아요. 청념의 의무 이야기를 하면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지 마시고 공무원의 6대 의무는 뭐가 있죠? 라고 했을 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념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고 복종의 의무가 있고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외에 세 가지의 의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답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애써 먼저 친절하게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보이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일단 여러분 뱉고 보시는 거예요. 공무원에게는 6가지의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하지 말라는 의무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내가 일할 때 당연히 일하는 시간에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데 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실 때에는 소속 상관이 어! 그런 신분 아닙니다. 가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허락해드릴 수 없습니다. 해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졸리실까봐 아주 악덕한 사례를 가지고 이러실 분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과도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국가직 공무원 질문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 사실 유튜브를 하고 내가 시청자 수가 정말 많아지고 이 광고가 붙게 되고 또는 이 광고 수익을 올리게 되고 시청 수익을 올리게 되면 사실상 그건 영리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도 없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리 및 겸직 금지 의무고요. 집단 행위 금지 의무의 경우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은 금지한다 라는 의무를 말을 하고요.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우리가 사실은 보수 쪽 진영에서 계시는 분도 있고 진보 쪽 진영에 계시는 분도 있고 중도 진영에서 그냥 양측을 다 살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공무원이 되면 군무원이 되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개인 SNS라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세 가지의 기타 의무가 더 주어져요. 그래서 총 13대 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선서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취임을 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 하면서 이 문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 준수 의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의문데요.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 준법의식 있었죠. 공직관에서. 그런 것처럼 법령 위반 행위는 위법 행위로서 행정처분 등의 취소, 무효사유, 손해배상, 처벌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법령을 꼭 준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면접장에 가게 되면 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종교를 뒤에 놓고 내 앞에 놓고 내 옆에 놓고 위에 놓고 마음속에 놓고 가지고 갑니다. 불교이신 분들은 뭐 묵주, 팔찌, 목걸이 뭐 천주교이신 분들은 이 반지 뭐 기독교이신 분들은 십자가 들고 막 가신단 말이에요. 면접장 면접 복장에서 이렇게 종교색을 드러내는 어떠한 액세서리는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친절 공정의 의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여러분 묵주 반지 막 이렇게 돌리시고 계시더라도 면접장 들어가시기 전에 주머니에 딱 넣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